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5일 매체처 월요일 1시 조옥정과 가요가 좋다 네 밖에는 봄은 봄인데 봄을 더더욱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빗길 오시느라 우리 초대 가수님들 조금 힘이 드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모이실 분은 우리 조규남 가수님이신데요 네 내고양 무등산 명상강 나루토 행복합니다 이 세 곡 다 본인 타이틀곡 타이틀곡이고 부군께서 다 작사하신 작사곡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좋지요 저는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음 그래서 노래 잘하시고 또 작사 잘하시고 부군께서는 잘 만나신 겁니다 네 또 우리 조규남 가수님은 또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조규남 가수님은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진실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네 그러면 내고양 무등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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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산 너머 강을 건너 내 고향 남저산을 사랑을 속살으며 거듭은 산께 부동산이 그립구나 첫사람 그사람은 어느곳에 살고 있을까 그리오라의 추억 그리오라의 사랑 이쪽 바위 스승 바위도 보고 싶구나 사랑을 주고받던 무동산 상상공회 그리오라의 사랑은 그리오라의 사랑 저산 너머 강을 건너 내 고향 남저산을 저산 너머 강을 건너 내 고향 남저산을 첫사람 그사람은 어느곳에 살고 있을까 그리오라의 추억 그리오라의 사랑 이쪽 바위 스승 바위도 보고 싶구나 사랑을 주고받던 무동산 상상공회 대봉새가 운다 대봉새가 운다 네 우리 조규남 가수님의 노래가 여러 곡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고향 무동산은 1탄 입니다 네 혹시 무동산에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고향 아니신가 고향은 아니고요 네 무동산에 가면 수박이 유명하죠 그렇죠 거기 수박은 모양이 길어요 네 줄무늬 네 당도가 높지요 네 자 두번째 곡으로 가보시죠 영산강 나루토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스 불안개 붕괴 붕괴 피어나는 영산강 나루토에 가슴이 안겨 아쉬워하며 다시 오맞은 그 사람 봄이 가고 가을이 와도 소식 없는 그 사람 기다리는 내 가슴만 고맙게 타들어가네 무심한 물새들은 상당히 나르며 나를 울리네 나를 울리네 봄이 봄이 흐르는 영산강 나루토에 우린 입은 언제 오겠니 아멘 아멘 그 물안개 붕괴붕개 피어나는 영산강 나루토에 가슴이 안겨 아쉬워하며 다시 오많은 그사람 봄이 가고 가을이 와도 소식없는 그사람 기다리는 내 가슴만 맑게 타들어가네 무심한 물새들은 영산강에 나르면 나를 울리네 나를 울리네 구비구비 부르는 영산강아 우리님은 언제 오겠니 우리님은 언제 오겠니 우리님은 언제 오겠니 네 님이 오시면 행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고양 무등산 영산강 나루토 나루토에서 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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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innen 신놓ale 만나 행복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인생 노래 속에 묻혀서 힘겨웠던 지난 날은 추억으로 남겨놓고 오늘은 덕적 내일은 서쪽에서 불러보니 행복의 노래 뜨거운 사람도 달콤한 행복도 이제부터 멋지게 살아보세요 아름다운 내 인생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인생 노래 속에 묻혀서 잊겨웠던 지난 날은 추억으로 남겨놓고 오늘은 공정 내일은 서쪽에서 불러보니 행복의 노래 뜨거운 사람도 달콤한 행복도 이제부터 시작 시작이야 이제부터 멋지게 살아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